이번에 그 김호중 씨 팬들이 임영웅 씨를 거론했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게 뭐 모든 김호중 씨 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극성 일부 이제 극성 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거는 뭐 합리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 얘기니까 뭐 임영웅 씨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어디였습니까? 상암이었습니까? 상암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 그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 경기장인데 거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또 몰려가지고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극성 김호중 씨 팬들이 그거를 가지고 야 지금 뭐 네 친구 김호중이가 이렇게 지금 곤혹에 처 있는 상태인데 콘서트 할 지금 시간이냐 있냐 위약금이나 좀 대충 좀 내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댓글창에 지금 뭐 또 기사의 댓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김호중 씨를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뭔 댓글인지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흉상을 구미 시민이 먼저 철거하자. 김호중 거리도 김천 시민이 먼저 철거하자 하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철학과 김호중의 목소리는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을 쓰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님이라고 붙이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쪽에 계시는 분인 것 같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김호중의 김호중 거리를 지금 없애자 이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중 거리를 없앨 거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 또한 없애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댓글로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김호중이를 박정희 대통령에 갖다 붙입니까? 이분 보자 보자 하니까 도가 지나치네 이렇게 누가 또 일가를 하셨던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다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극성 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정도를 살짝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뿐인 것이지 사실상 김호중 씨를 지탱하고 있는 그 팬분들이 약간 이제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그 개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양상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은 제가 좀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김호중에 대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콘서트에 대해가지고 하면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아예 나와가지고 김호중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가지고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포인트를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길 씨가 이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만 같이 치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 같이 합석을 안 했다. 뭐 저기 뭐 음식점을 가거나 유흥업소를 같이 안 갔다 이래가지고 뭐 이미 혐의해서 배제가 됐었고 길 씨 같은 경우는 혹여나 유흥업소까지 같이 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음주운전 방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 방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야 너 운전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야 음주했어 상관없어 그냥 음전해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방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길 씨는 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동석해가지고 음주를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은 없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근데 같이 음주를 한 거는 맞기는 맞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게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김호중 씨한테 음주운전 혐의까지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위드마크라고 하는 역으로 계산하는 그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혐의를 적용을 시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보니까 위드마크 공식을 비롯해서 여러 변수값들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했던 값 중에 나온 게 면허 취소 수준까지도 값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0.03을 넘게 되면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면허 취소 수준은 0.08 이상이거든요. 근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시켜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값이 나왔던 것 중에 어느 정도 값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0.08 이상, 0.08 이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인사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사불성의 수준이죠. 아예 그 운전은 커녕 대화도 제대로 안 될 정도. 그런 값 또한 마찬가지로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김 씨를 이제 송치했었을 때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게 0.03에서 0.08, 위드마크 공식에서 나왔던 최고치랑 최저치 같은 거는 제외라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적용을 시켰는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0.03에서 0.08 미만의 값이 나와서 그래서 음주 혐의로 적용시켜서 이번에 검찰로 송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조남관 변호사가 이게 이제 인권의 문제가 있다. 막판에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비공개로 귀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뭐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인권을 재소하겠다 그런 검토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피의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김호중 씨를 포함해서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김호중 씨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들, 저기 뭐 김근모 씨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초기에 그런데 경찰서에 들어갈 때 비공개로 갔던 거, 기자들을 막 막아서 했던 거, 그거는 이제 서울경찰청이 보기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들어갔었을 때 비공개로 했던 거, 그렇게 들어가서 서울경찰청이 보기에, 야 이거 뭐냐, 이거는 너네가 좀 잘못한다는 것 같아.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정문으로 나가도록 해, 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서울청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을 한 거에 불과하다. 조남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비공개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압력을 가해서 공개로 나가게 됐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원래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바로잡아서 나갈 때는 제대로 나간 게 맞다라고 지금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혐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드, 뭐였습니까? 위드훈이라고 할 뻔했네. 위드마크죠.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고 국과서 또한 마찬가지로 김호중 씨한테 좀 불리한 결과를 또 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김호중 씨 측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CCTV를 보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쩔뚝쩔뚝 거리지 않는데 사고가 난 뒤에는 좀 쩔뚝쩔뚝 거리다 보니까 경찰은 이제 그거를 음주라는 증거다라고 봤었는데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 측 얘기가 뭐였어요? 원래부터 걸은 거리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영상으로 대충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보면서 이거 뭐 바뀌었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과수가 얼마나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과수의 그 정밀검사 결과도 원래 그게 걸음걸이가 아니다. 사고가 난 뒤에 김호중 씨가 보인 그 걸음걸이 같은 경우는 평상시 걸음걸이가 아니라 음주에 대한 걸음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또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호중 씨가 과거에 그 예능 방송에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또 수술을 받거나 이런 또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다리가 아픈 거는 맞기는 맞나 봐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했었던 건 맞기는 맞나 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음주사고가 있기 최근에 경찰 측에서도 이제 의료기록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이제 뭐 앞뒤로 몇 달씩으로 해가지고 뒤로 몇 달씩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리를 다쳤다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때 아마 진료를 받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번 사고 전까지는 따로 진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쫄득거렸다. 물론 이제 뭐 왜냐하면 사고 직전과 직후 그 걸음걸이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김호중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고가 나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쫄득거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경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 씨 팬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영웅 씨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거기에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김호중 씨가 죄값을 그냥 치르는 게 가장 빠르게 김호중 씨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빠져나갈수록 오히려 더 지금 수렁통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